이이사마다 이사마다 좋은 모양이다, 꼴 좋다 이사마다 좋은 모양이다, 꼴 좋다 이인은 좋다라는 형용사입니다. 삼아는 상태모양 모습이라는 명사입니다. 종지형의 다는 이다라는 뜻입니다. 좋은 모양이다라는 의미입니다. 상대방의 불행이나 실패를 비웃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한국어로는 꼴 좋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사머다 좋은 모양이다 꼴 좋다 이사머다 좋은 모양이다 꼴 좋다 이사머다 좋은 모양이다 꼴 좋다 이 방송은 고맙습니다. 이사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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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inting 안 bushes